30명의 따뜻한 심장이 모였습니다. 베트남 빈증성으로 가는 우리 대학 제1대 학예해외봉사단이 1일 오후 3시 문화관 누리소각당에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4일부터 16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될 이번 해외봉사는 우리 대학 30명의 학생들이 베트남 빈증성 1대의 고아원, 양로원 봉사와 사랑의 집짓기 등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정석 학생 대표의 힘찬 선서 선창으로 활기찬 시작을 알렸으며 김의복 부총장이 김대성 총장을 대신해 학생들에게 따뜻한 격려사를 전했습니다. 해외봉사단 학생들은 출국 한 달 전부터 봉사 프로그램 훈련, 단체복 제작 등 세 차례의 사전 교육과 모임을 가지면서 참된 봉사를 하고자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해외봉사를 가게 해서 너무 기쁘고요. 저희 도움을 통해서 베트남 사람들이 좀 더 힘을 내고 빛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해외봉사는 우리 대학이 처음으로 주최한 해외봉사라 더욱 뜻깊은 봉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경성 김영민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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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